안녕하세요. 홍익대학교 이정교입니다. 시간이 많이 초과됐는데 제가 발표할 것은 제가 다 1년 전부터 찍은 사진을 가지고 만든 자료거든요. 그래서 김용은 작가님하고 처음에 시작할 때 제가 같이 참여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것도 하나의 어떻게 보면 자아디드가 이 장소에 있는 것처럼 조각가가 공간 디자이너하고의 만남을 통해서 이 새로운 우주선 같다고 하는 이런 물체에 어떠한 생명력을 주느냐에 대해서 같이 들여다본 이야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작가분하고 건축가이신 백예 교수님께서 말씀 주시는 걸 들으면서 오늘 말씀을 제가 잘 드릴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건축은 그래도 가장 기본이 되는 것들이 기능이고 또 작가는 작가가 갖고 있는 어떤 내재적인 세계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누구를 위해서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 앉아계시는 모든 분들의 관점에서 얘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공간은 마음을 담는 글씨라고 또 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작가라든지 건축가라든지 어떤 목적의식보다는 자연스러움 속에서 아니면 상식선에서 일반성을 가지고 들여다보는 얘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기 사진작가도 이런 사진을 찍었지만 저도 이 사진을 제가 찍은 것 같다 이렇게 쭉 앉히면서 김용은 작가님의 마음속으로 왜 탤런트가 어떤 시나리오를 가지고 대본에 몰입을 하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듯이 작가의 세계로 들어가 보면서 작가가 무엇을 얘기하고자 했는지 그거를 관람자가 이해를 하는 것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봤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어떻게 서사적으로 풀어갈 거냐를 갖다가 말씀드리면 이 자아디디의 건축물 아까 말씀 주신 스타 디자이너가 갖고 있는 사상과 철학과 우리의 장소성의 어떤 교집합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사실 이 사진을 보면 한국, 동양미의 가장 핵심이 되는 숭고함이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아디디의 이런 어떤 큰 물체를 들여다보는 듯한 것도 같고 현실주의라든지 또 아까 작가께서 말씀하신 사실주의의 한국적 사고에서 들여다본다고 하면 나름대로 뭔가 조망하면서 많은 생각을 갖는 것 같습니다. 넘겨주세요. 그래서 저는 제목을 DDP와 작가의 관점에서 같은 대등한 입장에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들여다봐야 되는 건가 조금 아까도 배 교수님 말씀 주셨다시피 처음에 이거가 개관하기 전에 저도 SBS에서 인터뷰 요청해 왔어요. 과연 이 건축물이 좋은 건축물이냐 아니면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거냐 했는데 저는 나름대로 좋은 의미의 건축물이라고 말씀을 주었다가 인터뷰가 안 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왜 그렇게 말씀드렸냐면 공간 디자이너이기 때문에 인간을 위한 디자인이 저한테는 제일 중요한 관점이에요. 어떤 사물이나 대상보다도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래서 저는 향후 이 건물이 약 4,800억 5천억이 들었지만 향후 한 10년 내지 15년 20년 안에는 저는 5조 원 이상의 가치를 만들 거다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방금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자아디드가 왜 대단하다라고 또 울려서 느꼈냐면 앞으로의 4차 혁명 시대는 가상세계거든요. 이 가상세계에서 우리가 어떻게 설치할 거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디지털이라는 정보를 가지고 무엇이든지 표현할 수 있는 세계가 정말 가까이 와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자아디드와 조각가의 내재적인 사상이 만났을 때 이런 기계 문명이 산업혁명 시대에 100배 이상, 300배 이상, 3000배 이상 빠른 시대에서 우리는 누군가에 대한 어떤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전시가 막을 내리는, 내일 막을 내리지만 그러한 메시지를 전하는 관점에서 굉장한 가치가 있었다. 그 가치 속에서 결과적으로 하드웨어와 작가가 제시하고 있는 사상관에서 그 유연성이 과연 제일 깊은 의미가 아니겠는가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 작가의 몸에서 나오는, 조각에서 나오는 다양한 형태들은 아마도 이 자아디드가 환유라고 하는 메시지를 던졌지만 그 어떤 기록들을 들여다보면 움직임이라든지 물이라는 어떤 물체를 가지고 자아디드는 형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그 자아의 생각에는 결국 내면적 철학이 동일한 선상에서 작가와의 교감이 있었지 않다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이 사진은 제가 작년 5월 김용원 작가님하고 이 장소를 같이 순회하면서 이 작품들을 어떻게 설치를 해야 되는 건가를 갖다가 작가께서 많은 생각을 가지고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수십 차례를 나오셔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내면적, 어떤 가치나 그 다음 메시지를 이 우주선이라고 하는 직관적 어떤 관점에서의 형태 그 다음에 거기에 물체가 뿜어내고 있는 그 에너지와 어떻게 대응되는 교감을 해야 될 건가를 갖다가 절실하게 보여주시는 하나의 이미지입니다. 정말 많은 생각을 가지시고 작가가 이 공간 속에서 큰 스케일 또 그 안에서의 당신의 작품을 가지고 과연 여기를 방문하는 사람들한테 어떤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건지 결국 아마 찾아가는 건 결론을 내린 게 뭐냐면 방문자에 대한 이야기로 결론을 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가분하고 같이 이 자디드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들 형태, 그 다음에 물체, 그 다음에 사이라고 하는 공간 그것을 환희적 풍경으로 표출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계속 탐색을 하면서 아마 작가분께서 많은 독해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안에서 찾아내신 것이 은유라고 하는 하나의 어떤 그 뭐랄까요 표현의 그 메시지를 갖다가 환희와 은유의 대등관계를 만들어가지고 오늘의 전시가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형태들 과연 이 형태들은 어떻게 왔으며 이 형태들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들이 뭔지 분명히 여기에는 기능이 있었을 거고 방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미술관이 아니고 이것이 오픈하기 전이든 아니면 시작하기 전에 이거에 대한 어떤 목적성이 명확하게 않았다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사건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불확실성 시대가 도래되고 있기 때문에 6개월이 멀다 하고 진부함이 만연하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있어서 어떤 고정되어 있는 바닥, 벽, 천정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바닥이고 어찌 보면 천정이고 어찌 보면 벽이고 하는 그런 초현실주의의 개념의 상황들이 우리한테 아주 가까이 와 있거든요. 이 가상세계에서는 결정되어 있는 것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가공하느냐에 따라서 그런 것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러한 유연성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건축물에 여기서 보여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 디자인의 원리라든지 이런 요소로 들여다본다고 한다고 하면 그건 1차원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작가께서는 많은 탐색을 통해서 작가의 작품 세계에서의 이야기를 교감을 시켰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가분하고 많은 공간들을 찾아가면서 저는 처음에 자아디디의 건축물을 중앙부분 국기봉이 있는 데서 들여다봤을 때 사실 어머니의 뱃속 아니면 여성의 우리가 보통 엄마의 뱃속이 가장 안전하다, 자궁 이런 얘기를 많이 하듯이 저는 그런 쪽에서 작가분한테 공간적 관점에서 저기에서 분명히 뭔가가 탄생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가분도 그 안에서 많은 고민을 하셨고 이 길들을, 이러한 상황들을, 환경들을 계속 입력을 시켜가면서 공간들을 찾아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아는 이 건축물에서 본인도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 관계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성은 역사 이래로 지금까지 똑같은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아주 단순한 얘기지만 그리스 시대에 콘크리트가 처음 발명이 돼서 개발이 된 거죠. 이 공간의 확장성을 갖고 왔듯이 또 우리가 1차, 2차, 3차, 4차 혁명 시대를 넘어가면서 우리가 생각지 못하던 시간의 확장이라든지 노동력의 축소라든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우리가 생각 못했던 세계들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것처럼 이 자아디들은 이 건축물에서 미래를 보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아마도 아주 깊은 조형 세계를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로는 액체의 흐름을 연상시킨 형이라고 하지만 형과 물체와 공이라고 하는 이 삼위일체를 가지고 나름대로 찾아볼 수 없는 어떤 결과물을 갖다가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실제로 바로 이런 공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우리가 정말 사진을 여러 가지 앵글을 가지고 들여다본다고 하면 지금은 찍을수록 아마 자리에 대한 경이로움이 아마 나타나지 않을까 스타라든지 어떤 유명한 작가다 이런 걸 떠나서 전공자로서 들여다보면 야 하나하나가 놓칠 수 없는 그 면들과 그 상황들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 기쁜 것이 뭐냐면 내가 걸을 때 그냥 무의식적으로 관심 없는 나하고 별개의 어떤 관점에서의 어떤 공간이 아니라 내가 들여다보고 내가 왜 여기를 걷고 싶은지 내가 왜 걸어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전달해주는 공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다차원적이고 중첩적이면서 또한 나름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현실적인 감각들을 하나의 선물이라고 볼 수 있는 공간이겠죠. 이런 공간에서의 작가의 어떤 작품이 인체라고 하는 아주 단순한 형태일 수 있는데 아까 작가분께서 말씀드렸다 주신 것처럼 앞도 아니고 뒤도 아니고 측면도 아니고 그거는 바라다 보는 사람만이 갖고 있는 어떤 교감에서 나타나는 관계성이라고 말씀 주신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19,500평의 이 거대한 땅에 정말 경제적 가치를 본다고 하면 몇 조가 넘을 겁니다. 그렇죠? 수십 조가 넘을 이런 땅에 45,133개 지금 여기 보이는 이 패널들이 하나도 똑같은 게 없다고 합니다. 과연 이 자아디드가 던진 이 메시지는 정말 좀 대단하다고 봅니다. 어떤 형태적인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던지면서 많은 건축계나 아니면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한테 고민하게끔 하고 또 한 번 진화돼서 새로운 허물을 벗게끔 해준 그 자아디드에 다시 한 번 경이로움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런 가운데 있어서 우리는 작가분하고 많은 곳을 돌아다니면서 그 작가분이 70년대부터 갖고 왔던 그 40여 년의 작품 세계를 과연 이 19,500평의 어떻게 속속들이 잘 인터랙션 될 수 있게끔 앉히느냐 이런 것들이 그것도 여기를 걷는 분들한테 관람자한테 나름대로 생각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줄 거냐를 갖다가 아주 심도 있게 고민을 했던 흔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가분께서 장소 하나하나에 그 기단 받침대부터 받침대의 사이즈와 그 다음에 그 공간에서의 재료와의 어떤 관계성 그래서 인체조각으로 해서 스케일과 색과 대비 장소 그리고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어떤 메시지를 어떻게 관계시킬 건가를 갖다가 고민한 흔적들을 이 사진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외국의 작가들은 이런 인스톨레이션들도 예술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가 우리나라는 그냥 최종의 예술품으로만 보여지고 그런데 이번 우리 김용헌 작가님의 전시에서는 정말 이 건너편의 2차선인가 3차선을 다 막고 대형 트럭이 낮에는 들어와서 12시간 넘어서 들어와서 거기에서 작품을 설치를 할 때 설치와 그 다음에 장소에서의 전체적인 깊이 그 다음에 전체적인 분위기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다 통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오차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작가분이 어디서 진두지휘하시면서 약간 방향을 바꾸기도 하고 그래서 아주 다차원적인 작업들을 통해서 마무리시키는 과정입니다. 아마 외국에는 세계적인 작가 올덴버그만이 해왔던 작업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작년 5월 달에 작가분께서 이 공간을 수없이 돌아다녀 보시고 마지막에 다 작품 선정이 끝난 다음에 저기에서 만세를 부르시고 있는 장면입니다. 얼마나 힘들고 고뇌스러웠으면 연세가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저기서 만세를 부르셨겠습니까 기쁜 것보다도 새로 태어나시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장면 속에서 또 다른 어떤 뭐라고 할까요 이야기를 또 느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김용헌 작가님의 작품이 저한테 같이 대화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작가님께서 여기에 연출하고 싶은 거나 아니면 작가님의 세계에서 던지고 싶은 메시지가 무엇이냐 그러면서 저는 옆에서 잠깐 잠깐 조언을 드리면서 그거에 대한 앵글이라든지 아니면 그거에 대한 어떤 위치에서의 어떤 뭐라 그럴까 서로의 관계성 같은 것들을 잠깐 잠깐 하시면 말씀드렸는데 결국 작가님이 얘기하고 계신 것은 인간의 존재와 그 다음에 조화 또 거기에는 항상 따라오는 것들이 부조화라고 될 수 있겠습니다. 저는 부조화보다는 조화성이 뭐냐 그 다음에 그것이 소통돼서 이 나 조각 그 다음에 이 디디비하고의 어떤 소통을 가져가겠느냐가 제일 큰 이야기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작품을 들여다보면 어떠한 앵글에서 보시느냐에 따라서 아마도 상당히 다른 감흥들을 주시는 느낌들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왜 이 사진을 자아디디의 작품 세계 환유의 풍경에서 대비되는 은유의 개념에서의 단계에서 제일 먼저 넣냐면 아까도 작가분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이게 지금 포커스가 잘 안 맞춰서 조금 더 사실감이 떨어지는데 이 잔디광장이라고 그러죠. 그 위에 올라가 보시면 있는 작품입니다. 중력 무중력 작품인가 그런데 이 동대문을 내어다보면서 예를 들어서 작가의 메시지가 70, 80년대에 그런 암울한 시대에 작가가 갖고 있던 고통이라고 하지만 지금 현대 2010년대, 20년대에 바라보는 현대인들 특히 여기 계시는 젊은 분들은 거기까지의 교감은 저는 안 갈 거라고 봅니다. 그냥 들여다보면서 1차적으로는 사람 그다음에 뭔가 물체를 들고 있는데 거기에서 보여지는 상이라고 한 우리가 자코메이티의 작품을 보면서 전쟁 시절의 어떤 메시지를 읽어내듯이 인간의 고통을 얘기하듯이 여기에서도 그런 것들을 동대문에 있는 새벽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이거든요. 저도 여기 이 작품 때문에 몇 번 새벽에 와봤는데 정말 여기 전쟁이더라고요. 이 거리가 거기를 내려다보고 있는 이 작품은 시간, 공간을 초월하는 40년을 넘나드는 작품 세계가 아닌가 왜 이 작가가 이곳에다 이 작품을 누시려고 했는지에 대해서는 저 혼자 갖고 있는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작품 세계를 아까 말씀하신 걸 조금 이해하는 걸 40년이 훌쩍 지난 지금 지금 세계에서 들여다보면 다른 관점에서 그때는 사회적 관점이었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의 삶에 대한 관점으로 들여다볼 수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중앙에도 내려와 보시면 있는 이 동대문에서의 지금의 이야기하고 우리가 억주로라도 만든다고 하면 아마 이 이야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방금 저에도 또 보여드렸던 작품처럼 이 작가가 꽃이 피다고 하는 그 작품인가 본데 그 작품과 또 탄생이라고 하는 공간을 갖다가 저는 이제 하나의 어떤 시어 개념에서의 그 그림자로 잡아냈습니다.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아까 자아디드 작품 세계를 말씀드릴 때 예를 들어서 형이라든지 물이라든지 공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 공간에 대한 그 사이에 대한 개념을 실제로 이 스케일에서의 작품은 비록 눈에 안 들어올 수도 있고 작은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이제 일부 같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러한 샷을 만들어냈을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이 길을 어떤 차원을 넘나드는 이 길을 걸으시면서 누군가는 이 공간 속에서 저 작품을 들여다보면서 아니면 같은 이야기를 통해서 나와 자신과의 교류하는 그 시간을 가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풍경들은 실제로 찾아내고자 할 때만 볼 수 있는 그 풍광인데 작가는 그런 것들을 인면에서 그 다음에 또 아니면 레벨이 낮은 곳에서 계속 들여다보면서 탐색해서 찾아낸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또한 이제 이 작품 같은 경우도 저 위치를 그 작가분께서 굉장히 애정을 많이 갖고 계셨어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설치한 곳인데 거기에 대해서 위치라든지 각도라든지 심지어 여기 DDP가 작품을 설치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기둥들이 별로 없다 보니까 이 하중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거 칠 때 김용은 작가님의 작품을 설치하려고 이 공간을 한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DDP 쪽에 있는 우리 여기 김수정 팀장님께서 굉장히 힘들어하셨어요. 왜냐하면 작가님께서 여기다 놨으면 좋겠다 하지만 또 현실적으로 안 되는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많은 조정을 걸쳐서 저기에 왔는데 저기 위치에도 김용은 작가님이 상당한 애정 저 전면에서 본다고 하면 탄생의 의미지만 이 뒤쪽에서 이게 팔걸인가 뭐 하는 곳인데 여기에서의 이런 교차점에서 사실 형태적으로만 있는 자아디디의 건축물에 뭔가 어떤 에너지와 생명력 같은 것들이 이야기가 되는 어떤 랜드마크가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지나가면서도 뭔가 교감할 수 있는 그래서 저 위치에 있는 작품에 여기서 행사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이나 이런 친구들이 좀 많이 봐요. 그래가지고 같이 이렇게 서로 이렇게 배를 맞대고 저런 모습을 하는 정말 체험이죠. 그런 조각을 생각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러한 일이 많이 벌어지는 장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그 위에서 과연 지나가는 사람들은 어떠한 행위로 피드백을 할 건가 그거를 제가 저는 이제 공간 디자이너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계속 관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위에서 들여다보면서 여기를 걷고 있는 그 사람들의 반응을 체크해보기 위해서 제가 찍은 샷입니다. 저녁에도 보면 이 가족끼리 이렇게 지나가면서 산보하면서 저걸 들여다보면서 한 사람인데 앞과 뒤가 없기도 하고 또 두 사람이 만난 것도 있고 그래서 지나가면서 쏘곤쏘곤 되면서 그 뭐라 그럴까 그 바이패스하는 경우를 제가 종종 많이 봤습니다. 그런 것처럼 작가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들이 100% 동일한 선상에서 있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무언가 관계의 어떤 메시지를 전해서 작가가 이제는 그 본인의 작품의 어떤 구체적인 대상보다도 공간 속에서 같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새로운 기회를 탐색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옆에서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미래로라고 하는 길에서 같이 작가님하고 이렇게 들어오다 보면 작가님이 계속 저거 내려다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다보면서 우리가 인면상에서 우리가 되다볼 때 사실 이런 거는 새가 아니면 못 보는 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공간 자체가 자아디드가 던져놓은 이 메시지가 차원을 레벨을 갖다가 오버랩시키면서 다양한 경험을 하게끔 해놨다고 하는 것은 또한 그곳에 이런 작품을 통해서 그러한 감흥을 약간 그 저기 가드레일이 좀 높긴 해요. 그런데도 좀 보신다면 찾아볼 수 있는 풍광이었습니다. 이거는 그 반대편의 계단에서 제가 새벽에 그때 같이 작가님하고 한번 와가지고 다 설치한 후에 또 설치한 후에도 이 공간에서의 자연스러움이라든지 작품하고의 이야기가 잘 전달되고 있는지를 계속 체크하실 때 한번 왔다가 새벽에 제가 찍어놓은 사진입니다. 그런 가운데 있어서 사실 걸리버 여행계에 나오는 거인나라에 온 것 같은 큰 작품이지만 사람들하고 굉장히 친숙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작가가 선정할 때 저 공간을 왜 선정했는지를 제가 다시 한번 질문하게 되는 상황의 작품입니다. 또한 절을 하는 것과 여기 지하체에서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그냥 마주보고 있는 것 있지만 오는 것을 반겨가지고 절을 하면 되게 반갑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아마도 작가님이 설치를 한 것 같습니다. 네 좀 지나가시죠 뭐 이런 것도 자연스럽게 걸어가시면서 보실 수 있는 이미지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요거는 이제 낮과 밤을 통해서 조각이 갖고 있는 개념들을 갖다가 뭐 미뤄댄 것 같기도 하고 있는 듯 없는 듯한 그런 이야기들을 잘 풀어내고 있습니다. 그거를 보는 사람들을 고려해서 아마 설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이 사진은 제가 일부러 이제 마지막 김용원 작가님의 갖고 계시는 그 사상이나 그 다음에 각 메시지들을 잘 표현하는 것 같아서 서로의 이제 관람자 갖고 있는 독백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자아디드가 던져놓은 그런 어떤 재료나 형태나 아니면 어떤 은유 형태로서의 환유가 되는 그 은유를 갖다가 잘 데뷔시키는 이미지가 아니겠는가 누구든지 이 사진을 보면서 각자의 이야기로 풀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가가 그 작품의 어떤 설치 장소를 굉장히 고집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바깥에 있는 작품이고 많은 사람들이 이 자아디드의 거대한 메스 앞에서 이 메스에 비하면 자그마한 작품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어떤 이야기를 많이 표출하고 있던 작품들을 보면서 또 여기서도 똑같은 체험들을 하고 가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서 작가가 왜 이 장소를 고집했는지 또 한 번 대세 간 공간 이었습니다. 이거는 무슨 관이라고 그러죠? 알림터의 장소 가을 하는데 여기 아까도 우리 백일수님이 말씀 주셨는데 자아디드의 공간에서는 전시하기가 너무 어렵다고 그러셨는데 저희 공간 디자이너 입장에서 볼 때는 전시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기구를 설치할 때는 어려울 수 있는데 지금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가상세계에서 얼마든지 연출들이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저는 지금도 아까 그 말씀 들으면서 자아디드의 건축에서는 기둥을 잘 이용하면 굉장히 재미있는 연출이 될 수 있겠다. 그래서 맨 처음에 김용원 작가님의 전시도 여기 둘레길인가 해서 한 500미터인가 를 같이 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작품을 베이스에 나와야 된다고 그러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어떤 경사면이나 아니면 평면에서 또 색다른 뭐라고 그럴까요 이야기를 얻어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000년대 들어와서 이런 건축물이 주는 다양성이라는 것은 잘 활용한다고 하면 정말 이런 4차혁명 시대에 산업혁명 시대에 굉장히 잘 어울리는 공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자아디드가 타개했을 때 뉴욕타임즈의 세계적인 건축가 타개했다고 그러는데 대표 사진이 DDP가 나왔다고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세계적인 유물 속에서 작가가 던지고자 하는 한국적 사상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런 사상들이 결국은 동서양의 만남으로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잘 새겨본다면 작가가 던지는 메시지가 기술의 진보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지만 결국은 인간은 인간이 갖고 있는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 잘 조화되는 상황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때 오픈식 할 때 전체 참석해 주시던 여러 귀인분들을 같이 동선을 따라와서 최종 작품을 보고 헤어졌던 기억이 새삼 납니다. 이번에 선정된 작품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셔가지고 이 작품 길이라고 하는 작품이 미래로에 안착이 되는데 실제로 이걸 갖다가 피드백 모니터링 해보면 이 작품이 들어옴으로 인해가지고 저 길 건너편에서 하나의 이정표가 되듯이 여기를 보고 건너오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것이 실제적으로 모니터링 됐다고 합니다. 그만큼 자아디드가 만들어준 글로벌 어떤 문화 콘텐츠가 우리 한국인의 어떤 자긍심 있는 에너지가 포함이 돼서 완성체를 만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본 전시는 환유와 은유의 대비로서 확장성을 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풍경 안에서 의식적으로 역동하는 관람자와 그 다음에 이 건축물의 어떤 교류 속에서 역동성이 만들어지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여태까지 DDP가 제 소견일 수 있는데 그냥 하나의 어떤 스타 디자이너의 건축물을 왔다고 하지만 이제는 여기를 방문하는 분들이 자기를 성찰할 수 있는 존재성에 대한 가치를 느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 나름대로는 이 세계의 특성이 굉장히 중요한 이번 전시의 결과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다음 그래서 그래서 또 하나 추가한다면 사실은 도시는 이벤트가 있어야지 에너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DDP에 많은 컨텐츠를 가지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하나의 컨텐츠가 더해져서 도시의 거대한 이벤트가 만들어져서 우리의 자산이 또 하나가 만들어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이거는 어저께 밤에 놓는데요. 되게 고민했어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우리가 다 알고 있고 또 계획해 왔던 건데 제가 이 사진을 놓은 이유는 뭐냐면 타지마을 이라든지 그 다음에 스페인의 뭐라고 할까요 그 저기 뭐죠 구겐하임 세계적인 장소가 완성되기까지에는 여러가지 인자들이 다 모여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다 모여서 완성체가 돼서 시작이 될 수 있게끔 결정하는 사람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DDP의 이근 대표님이랑 그 다음에 여기에 이번 작업이 진행될 수 있게끔 많은 노력을 낙가밤을 가리지 않으시고 참여해주신 이런 분들 이런 분들의 노고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 이런 결과가 있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작가분한테도 저도 이런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게끔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말씀드리고 DDP에도 영원한 발전이 함께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